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소서. 아멘. 영광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지금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로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아버지이시며 은혜롭고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도우시며 보존하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받은 이 날과 우리 삶의 모든 날을 평강으로 지키시기를 간과합니다. 우리 주여 주인이며 전능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때 모든 상황 모든 일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도우시며 보존하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원하시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간과하오니 이 축복된 날과 우리 삶의 모든 날이 평강과 당신의 경외암 안에서 맞춰지게 하소서 사단의 모든 악한 유혹과 괴핵 질투 악인의 모든 음모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원수의 위협을 나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 그리고 거룩한 이곳에서 제거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자 뱀과 전갈을 짓밟는 권세와 모든 대적의 능력을 꺾는 권세를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국룰하심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영광과 존기와 통치와 경배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한 본체이며 생명 주시는 성령님께 지금부터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류를 따라 내 죄악을 주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두소서 그래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을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오소서 그때의 주께서 우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의 그들이 수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이다 할렐루야 이 축복된 날의 제11시 기도를 하나님과 나의 왕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며 나의 죄 용서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를 경애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부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간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물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성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오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의 매물을 재단 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개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줄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래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자를 두셨으니 곧 다위세 집의 보자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서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신혜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시피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 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얼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혼이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들으시리로다 악인의 교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하게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미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또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또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 또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더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오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동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의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더다 그들의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더다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더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르 시원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불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하냐 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보금에 거룩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밀어라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죄인인 나는 어디에 서야 하나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나는 하루의 짐과 압박감도 견딜 수 없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나를 열한 시기도에 참여하는 자로 여겨주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저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지만 당신의 큰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여 간과합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나의 구세주여 인생을 쾌락과 욕망으로 보낸 나를 아버지 품 안에 품어주소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풍부하고 무한한 국류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의 겸손한 마음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겸손히 죽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지금부터 영원히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지오리를 불쌍여기소서 지오리를 불쌍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여기소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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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이 주의 영광과 존귀로 충만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여기소서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 우리를 불쌍여기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시련과 환란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은 죄 알거나 모르고 지은 죄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죄를 용서하고 사하소서 주님 우리가 부르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죄가 아닌 당신의 자비를 따라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흥률하신 주님 이 날을 평강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밤이 될 때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해 질 때까지 주님의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를 원수의 유혹에서 구원하시고 대적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다가오는 밤에 고통 걱정 필요 없는 평강을 주시어 순결하며 평화로운 밤을 보내게 하시고 깨어서는 죽게 찬양과 기도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원히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온 땅과 하늘에서 언제나 영광과 경배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 선하신 주님 인내와 자비와 극률이 풍성하신 분 의로운 자를 사랑하고 모든 죄인에게 극률을 베푸시는 분 그 죄인들 중에 제가 첫 번째입니다 죄인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고 회개하여 생명 얻기를 바라시며 앞에 있는 약속된 보상을 위해 구원받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이 시간과 모든 시간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주님 개명을 따라 행동하며 우리 삶이 평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몸을 순결하게 하소서 우리 생각을 올바르게 하시고 우리 의도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모든 악한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소서 주님의 거룩한 천사들로 우리를 둘러진치게 하시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무한한 영광에 대해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 되도록 인도받고 보호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아멘